밥을 먹고 낙타를 보러 가고싶다 밥을 먹고 낙타를 보러 가고싶다 낙타보러 도착했는데 낙타 하얀 낙타도 있고 검은 낙타도 있네 되게 신기하다 애기 낙타 괜찮아 엄청 애기 낙타 애기 낙타 왜 많은 가맹? 낙타 낙타 시장 낙타 시장 색깔이 되게 다양하네 얘는 엄청 크다 베리빅 베리빅 비디오를 안 담긴 데 엄청 커요 우유 먹고 있네 한 마리에 식스도 요즘 우리야 한번에 낙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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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샤를 하러 왔습니다 일본은 다 시샷을 하는 곳인데 일본은 다 시샷을 하는 곳인데 오 여기 여기? 네 그렇죠 시샷 하는 곳인데 보통 12시에 사람이 제일 많다고 하는 민트티 또 시작 다 시샷 네 이제 생각을 이거 손 손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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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은 괜찮은 내 첫 시상 뭔가 느낌이 재밌네요 이게 퉁퉁퉁 튀는데 뭐가 사우디 화장실에 왔는데 되게 티비하게 생겼네요 소별기도 없고 너무 깜짝 놀랐는데 사우디는 참 이쁜 건물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차 타고 갈 때마다 밖을 자주 봤었는데 밤이면 더 이쁜 느낌 저건 뭐지? 와 이쁘다 어? 저건 뭐야? 아 이거는 아마 병원? 야... 궁전 갔다 저기 제가 그토록 가고 싶어 했던 킹덤센터 꼭 가고 갈 거예요 킹덤센터 감사합니다